인강안이온 최서우 원장 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서우 원장입니다. 30대 중후반의 여성분 중에 과로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기폐경의 조짐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월경이 간헐적으로 건너뛰더니 점차 월경의 기간이 길어져서 산부인과 혈액검사 결과 조기폐경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원하십니다. 가장 곤란한 경우는 임신계획이 있는데 조기폐경의 진단을 받을 때입니다. 다행인 것은 한방치료를 통해 규칙적인 생리를 회복하면 난소의 기능도 함께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궁과 난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대형전을 중심으로 조기폐경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전은 명나라의 명의인 장계빈의 저서 경악전서의 신방팔진에 수록된 처방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우리나라의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조선 후기의 처방집인 방해가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대형전을 이해하려면 장계빈이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장계빈은 일종의 군의관으로 활약하던 사람으로 거친 환경에서 살면서 영향이 부족하여 몸이 허해져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처방을 고민하던 사람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이 시대에 경악전서의 처방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의심을 했지만 임상을 하면서 보니 현대에 있는 삶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로에 아침도 거르고 옛날보다 못 먹고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 대형전을 방해가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전의 처방의 뜻은 영을 크게 보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은 영혈을 뜻하는데 혈관 속을 돌면서 전신을 경영하는 혈액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형전의 처방의 뜻은 혈액의 양과 기능 두 가지를 모두 보충하는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방해가편에는 진흠의 손상으로 인한 부인의 월경이 지연되고 월경양이 감소하는 증상과 근골과 신복의 동통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흠이란 혈액과 뼛속에서 만들어지는 골수까지 의미하는데 몸속 깊은 뼛속까지 말라갈 때 쓰는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대형전의 처방 구성은 숙주양, 구기자, 당기 등의 혈을 보충하는 작용을 위주로 하는 약제와 두충우술, 육개, 구운감초 등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약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들어가는 약제의 양인데 말 그대로 대합니다. 보통 동의보감의 처방에 들어가는 약제의 양을 기준으로 2배에서 3배 정도입니다. 대형전의 약제들은 크게 혈액을 보충하고 보충한 혈액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하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복부에 위치한 자궁과 난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고 난소의 배란 기능을 촉진합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감소했던 생리량 증가는 물론이고 가입력을 증가시켜서 고령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조기폐경으로 생리량이 줄어서 끊어지려고 하는 여성의 월경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조기폐경에는 대형전 이외에도 체질과 증상에 맞는 다양한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처방을 사용하는 큰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정혈의 보충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자궁의 직경을 비롯한 용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라있던 자궁과 난소의 조직들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